아식스 자운드 젤카여노 실버블랙 왔습니다 이번에 솔드아웃에서 구매를 했구요 진짜 오랜만에 솔드아웃 구매 해보네요 여기가 요즘 빨라졌다 그래가지고 배송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솔드아웃에서도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있네요 이벤트 하나? 여기 있고 일단 박스가 크림에 비해서 좀 작네요 자 일단은 박스 상태는 뭐 좋구요 일본어 구나 뭐 이런식으로 솔드아웃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이것도 들어있구요 아식스 자운드 실버블랙을 사이즈는 반업을 했어요 저번에 사이즈보다 반업을 해서 좀 더 비싸더라구요 자 갔습니다 자 갔습니다 철저한 검수 과정을 통과한 정품을 인증합니다 XG입니다 좋네요 믿음이 갑니다 솔드아웃 일단 얘가 좀 더 그 화이트 보다 얘가 좀 더 비싸더라구요 블랙이 그거만큼 더 인기가 많다는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뭐 솔드아웃은 이렇게 동그라미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되게 취향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어 얘 나름대로 괜찮고 화이트는 화이트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버블랙도 괜찮고 실버 화이트도 괜찮고 근데 실버 화이트가 좀 더 싸서 아무래도 실버블랙이 좀 더 인기가 있구나 그렇게 유추하는 정도구요 얘도 확실히 네 그냥 딱 봐도 뭐 그냥 아식스 신발 이렇게 막 자운드와 콜라보를 해서 뭐 특별한 그런게 있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 어 좀 못받아 못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자운드라고 막 이렇게 막 눈에 띄게 확 써져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그냥 뭐 자운드인지 그냥 아식스 그냥 신발인지 모를 것 같은 무난한 아식스 신발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 일단은 얘도 한번 신어봐야죠 저번에 정사이즈올가스 조금 딱 맞는 감이 있어서 어 단업을 해봤는데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어 참 제가 일단은 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어 그냥 보면은 여기는 자운드 JJJ 자운드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그냥 아식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얘도 뭐 금방 지워질 거니까 어 아 저는 어 어떻게 좀 화이트 실버랑 화이트 블랙이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어서 어 사실 바로 얘를 주문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 욕심에 원래는 제가 이제 구매입자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얘는 그냥 바로 그 정도로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신발이에요 아 확실히 반업하니까 좋네 어 좀 사이즈 애매하다 너무 딱많은다 싶으면은 반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떠신가요 어 제가 봤을 때 실버바이트가 더 낫다는 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버랑 블랙보다 어 확실히 반업을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추천드리고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발은 정사이즈로 딱맞게 신는게 아니라 어 여유있게 발가락이 어 움직일 수 있게 어 자유롭게 그 정도 여유는 있게 신어야 어 그게 진짜 어 어 어 제 기준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확실히 착한함은 역시 아식스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일단 이런 아치 부분이나 이런게 막 발을 감싸주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어서 조금만 걸어도 어 밟어도 그렇게 조이지도 않고 어 어 저도 이제 보통 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어 반업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는 아 아 그래서 아식스 젤카여노 어 어 실버블랙 어 자운드 콜라보 자운드 협약 음 실버블랙 한번 신어봤구요 어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옆에나 이런거 바닥 어 어 그래서 보고 어 자운드 실버 화이트랑 실버블랙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 좀 도움이 되고자 어 실버블랙도 한번 리뷰해봤구요 아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즉시 구매해서 산적이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어 정말로 어 확실히 옛날에 자운드 유발을 좀 어 많이 잘 신었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자운드 아식스도 어 괜찮아 보여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를 했고 어 어떠신가요 저는 이 정도면 뭐 별 4개 4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운드 협약은 제가 좀 더 이제 점수를 좀 더 높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식스 착화감도 좋고 어 자 아식스 젤카야노 14 실버블랙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영상오는데 힘이 엄청 엄청 기분도 좋고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